크로마 키를 사용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초 짜리를 여기다 이렇게 넣을 겁니다. 그러면 15초 짜리를 여기다 이렇게 누면은 색깔이 이렇게 나오죠. 이랬을 경우에 여기에 이펙트 라이브러리에 가서 오픈 FX에 갑니다. 그리고 3D 라고 치면 3D 키어가 나오구요. 3D 키어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넣습니다. 3D 키어를 이렇게 갖다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 이펙트로 이렇게 들어가 줍니다. 이펙트로 들어가 주고 난 다음에 이 플러스 이 부분 있죠. 이걸 이렇게 해도 되구요. 이쪽을 이렇게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디스비를 이렇게 클릭해 주면 여기에 색상이 녹색기가 완전히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매트 핀니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조절을 해 주면 여기에 조정이 됩니다. 클린 블랙을 원하신다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해주고요. 그 다음에 클린 와잇을 원하면 이쪽에서 적절하게 여기 있는 것들을 조절해 주면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게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적용시키는 방법은요. 저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정도라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아야만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께서 그 이 전체 내가 디자인하는 그런 모양 거기 위치 뭐 이런 걸 정해 가지고 여러분께서 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정도라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그 위치에 놓고 작동시키면 되겠습니다. 이상 크로마키를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